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2년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인테리어 업자였던 남성 우씨가 성남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한 달란주점의 방수작업 의뢰를 받게 돼요. 무대 쪽 벽에서 물이 샌다고 했기 때문에 벽을 뜯어서 방수제를 바르고 그 위에 벽돌과 시멘트를 덧발라서 마무리하는 일반적인 그런 방수작업이었습니다. 달란주점에 도착한 우씨가 작업을 하기 위해 벽을 뜯고 있었어요. 그때 달란주점 사장이, 이 사람이 작업 의뢰자예요. 이 사람이 커다랗고 시커먼 나무 상자를 하나 가져와요. 그러더니 작업 마무리할 때 이 상자를 벽에 넣고 그리고 콘크리트를 발라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상자가 크기가 되게 컸어요. 벽에 넣게 되면 상자가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벽에 넣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씨가 물어봐요. 여기 뭐가 들어있길래 벽에 넣어달라는 거냐. 그랬더니 주점 사장이 방습제가 들어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벽에 넣어서 작업을 마무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작업비도 더 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요구에 따라서 우씨는 나무 상자를 벽에 넣고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발라서 방수작업을 마무리했죠. 그런데 두 달 후 우씨는 경찰로부터 자신이 두 달 전에 벽에 매장한 이 상자 안에 방습제가 아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게 됐죠.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던 건지 지금부터 준비한 내용 전해드릴게요. 나무 상자가 매장됐었던 그 달란 주점은 2012년 5월 중순까지 남성 송씨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78세의 고령인데 색소폰 연주자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이 주점을 운영해왔던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악화됐고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결국 주점 운영을 접기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주점을 내놨는데 다행히 인수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38세의 김씨와 그녀의 동거남인 44세의 박씨였습니다. 송씨는 이 두 사람에게 주점을 팔기로 결정을 했죠. 2012년 5월 17일에 계약을 하기로 했고요. 그 전까지만 송씨가 운영을 하기로 합니다. 주점의 매매대금은 4,500만 원이었고요. 김씨와 박씨는 계약일에 계약금이자 중도금으로 2천만 원을 송씨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돈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잔금은 주점을 운영을 하면서 돈이 나오면 그때 천천히 갚아 나가기로 하고 5개월 이내에 완납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완납할 때까지 송씨가 이 주점의 밴드마스터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마무리가 됐죠. 한마디로 원래 주인이 새로운 주인에게 가게를 넘기면서 그 주점에서 밴드마스터로 일을 하고 또 남은 잔금은 천천히 받는 이런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송씨는 두 사람에게 잔금까지 다 받으면 색소폰 연주일까지 완전히 그만두고 편안하게 쉬면서 노후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씨와 박씨가 운영하게 된 주점에 송씨가 계속 출근하면서 연주일을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두 사람이 잔금을 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송씨가 주점에 계속 출근을 하니까 계속 서로 마주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럼 당연히 마주치다 보면 또 돈 얘기가 나오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처음에는 송씨도 이 돈에 대해서 점잖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5개월 안에 갚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3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이게 말이 곱게 안 나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독촉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8월 24일에 박씨는 송씨에게 잔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지급했고요. 남은 잔금은 2천만 원이 됩니다. 얼마 후에는 박씨의 요청으로 잔금을 1,700만 원까지 깎아줘요. 그렇게 1,700만 원은 9월 6일에 전부 다 받기로 약속을 했고요. 잔금 정산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이 9월 6일 5시 반에 이 주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습니다. 잔금을 받기로 한 9월 6일이 됐어요. 송씨가 돈을 받기 위해 주점에 갔는데 그날 이후로 송씨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취를 감춘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이때 다른 지역에서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들 부부가 아버지가 계속 연락이 안 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요. 신고가 조금 늦어진 느낌도 있죠. 주변 상인들도 또 자취를 감춘 송씨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송씨가 나이도 많고 어디 아픈가보다 힘든가보다 병원에 입원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었대요. 반면 또 이 송씨와 친하게 지냈던 송씨의 후배들은 송씨가 평소에 여자관계가 복잡한 편이고 단란주점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돈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자랑 있을 거다. 곧 올 거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송씨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실종수사팀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주변 사람들의 증언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히 송씨의 가출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수사를 하면 할수록 자식과 떨어져서 혼자 살고 있던 송씨가 굳이 가출이라는 건가 혼자 살고 있는데 가출이라는 걸 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남수정경찰서 실종수사팀이 송씨 주변 탐문을 하면서 이제 송씨를 찾아 나섰는데 일단은 송씨의 집으로 가봅니다. 이상해요. 사람은 한 달 넘게 보이지 않는데 보일러가 켜져 있고 밥솥에는 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집주인도 송씨를 한동안 못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래 평소에는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일이 있으면 집주인한테 말을 했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따로 연락을 받거나 들은 이야기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종신고 이틀 후인 10월 12일부터 송씨의 휴대폰이 이틀 정도 켜집니다. 계속 켜져 있었던 건 아니고요.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는데 이게 동일한 기지국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경찰이 실종이 아니라 단순 가출이 맞구나 하면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거든요. 근데 전화는 또 안 받아요. 살아있다면 사실 가족들이 되게 걱정할 거라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가족이나 경찰의 연락을 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주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경찰이 걸었던 전화는 받지 않았던 그 이틀간 송씨의 전화가 세 곳에 전화를 걸었던 기록이 남겨진 거죠. 두 곳은 송씨의 지인이었고요. 한 곳은 송씨가 운영하던 달란주점의 건물주였습니다. 건물주를 찾아봐서 알아봤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렇게 말해요. 송씨에게 전화가 왔대요. 전화를 받았는데 송씨의 아들이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가계 사업자 명의 변경 관련해서 그 상대하고 통화를 나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죠. 전화를 받았던 송씨의 지인들도 송씨의 전화번호로 송씨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고 아버지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송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던 건 아들 부부였거든요. 그 아들이 굳이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입원했다라는 말을 했다? 경찰이 송씨 아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아버지는 입원한 적도 없고 자기는 아버지 전화를 사용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도 탐문을 해요. 그리고 상인들로부터 송씨가 단란주점 인수 잔금 문제로 인수를 받았던 김씨, 박씨와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다는 정보를 듣게 됐죠. 그리고 김씨와 박씨를 각각 따로따로 조사합니다. 그런데 잔금에 대한 이 두 사람의 진술이 따로 했잖아요. 엇갈리는 거예요. 송씨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시기도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박씨는 마치 송씨가 실종된 걸 모르는 사람처럼 진술을 했어요. 진술 내용에서 여러 가지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9월경에 주점 앞에 있는 도로에서 송씨를 만났고 150만 원을 내가 줬다. 그리고 다음날 다방 앞에서 70만 원을 줬고 헤어진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장소 부근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시기에 그 장소 부근의 CCTV를 모조리 다 살펴봐요. 있었을까요? 송씨와 박씨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장금을 줬다면 이 인수자들 이 두 사람 입장에서는 송씨에게 뭐 영수증이나 입금 확인서 같은 걸 받아야 돼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박씨는 그런 서류들도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냥 무조건 송씨에게 돈을 줬다는 주장만 합니다. 이건 돈을 줘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무조건 챙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박씨를 점점 의심하게 된 경찰은 박씨와 송씨 이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을 분석합니다. 박씨의 통화 내역에도 9월 6일을 마지막으로 송씨와 통화한 기록이 없었어요. 그리고 박씨의 통화 기록을 쭉 보다 보니까 삭제된 번호가 하나 있는 거예요. 삭제된 번호예요. 경찰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테리어 업자 우씨가 전화를 받았던 거죠. 이 통화로 경찰이 박씨가 주전벽에 방수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씨의 말 그 사람이 벽에 방수공사를 하면서 큰 나무상자를 넣어서 마무리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했다. 이런 증언을 해요. 그리고 공사하는 내내 박씨가 옆에서 계속 방향제를 뿌리면서 냄새 안 나게 작업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런 증언까지 합니다. 옆에서 떠나질 안았대요.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공사대금이 당시에 40만원이었는데 박씨가 나무상자를 넣어서 공사해준 수고비로 5만원까지 얹어줬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송씨는 실종이 아니라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게 용의자는 박씨로 좁혀졌고요. 경찰은 박씨를 잡기 위해서 김씨와 박씨가 동거하는 집을 급습합니다. 박씨는 또 그 사이에 냉장고 안으로 숨었어요. 잘못한 게 없다면 왜 냉장고로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경찰은 동시에 우씨가 나무상자를 넣어서 공사해줬던 그 단란주점을 수색합니다. 무대 옆에 벽면을 부수고 문제의 나무상자를 꺼냈죠. 상자를 해체해봐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두 달간 방치되어 심하게 훼손된 송씨의 시신이 들어있었어요. 박씨도 시신까지 발견된 걸 알고 나서는 2012년 11월 13일 송씨를 살해했음을 인정했고요. 범행을 자백합니다. 지금부터는 피의자 박씨의 증언을 토대로 박씨가 송씨를 살해하게 된 과정 그리고 송씨의 시신을 왜 나무상자에 넣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가볼게요. 2012년 9월 6일 오후 6시에 송씨와 박씨가 장금을 위해 주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죠. 박씨의 동거녀인 김씨도 이날 장금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이 장금에 대해서는 박씨에게 다 그냥 맡기고 자기는 오후 5시 정도에 외출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박씨와 송씨 단 둘이서만 만나게 된 거예요. 박씨가 줘야 할 장금은 송씨가 감액을 해줬기 때문에 1700만원이었는데 박씨가 이런 말을 해요. 잔액이 1700인데 거기서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공제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박씨가 운영을 시작하고 주점 안전검사를 받았었는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치한다고 공사 비용으로 들어갔던 돈이 있었어요. 그것만큼 까달라는 거예요. 박씨는 송씨에게 스프링클러를 미리 설치했으면 공사비가 나갈 일이 없지 않았겠냐. 내가 돈을 쓰게 됐으니까 이 부분만큼 해달라. 요구를 했던 거죠. 이 문제로 이제 언쟁이 오가다가 싸움이 시작된 거다. 박씨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과정에서 싸움이 격해졌고 송씨가 박씨의 동거녀인 김씨에 대한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박씨가 격분해서 발로 송씨의 가슴을 찼는데 송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주점 사각기둥의 머리를 부딪혔다는 거죠. 피를 흘리면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때 박씨가 다시 한 번 발로 송씨의 가슴을 강하게 찍어 눌렀다고 합니다. 결국 송씨는 정신을 잃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죽은 줄 알았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송씨가 새끼손가락을 조금 움직였던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정상적인 사고를 했다면 이 상황에서 빨리 구급차를 불렀을 겁니다. 불러서 내가 처벌받아야 할 것은 받고 일을 해결했겠죠. 수습을 하면서. 그런데 박씨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보고 살해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점 창고에 있던 청소용 고무호스를 가져왔고요. 송씨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끝내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박씨는 송씨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기 시작해요. 시신을 가지고 나가서 유괴하면 들킬 수도 있고 또 들고 나갈 수 있는 무게도 아니었기 때문에 밖에 유괴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었대요. 결국 자기가 잘 아는 것이자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인 자신의 업장을 유기장소로 선택했던 거죠. 그는 시신을 비닐로 싸서 녹근으로 입구를 묶은 다음 주점 창고에 있던 여행용 가방에 넣었고요. 주점 비상구 출입문 뒤쪽 다용도실로 쓰는 빈 공간에 시신을 넣어둡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동거녀 김씨와 주점 종업원들이 냄새를 맡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가 9월 초였잖아요. 아직 덥거든요. 늦더위 때문에. 박씨의 예상보다 부패가 빨리 진행이 됐던 거죠. 그렇게 박씨는 시신유기 방법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박씨는 9월 10일 나무 하판과 실리콘 그리고 검은 라카를 구입했고요. 주점에서 시신이 들어갈 나무 상자를 직접 만듭니다. 가로 111cm 세로 80cm 폭 40cm 정도였고요. 이 안에 송씨의 시신이 들어있는 여행가방을 그대로 넣습니다. 그렇게 못질을 하고 실리콘을 발라서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했던 거죠. 이후 9월 13일에는 주점벽에서 물이 샌다면서 인테리어 업자 우씨를 불러 방수공사를 했던 거예요. 결국 판판한 벽의 아랫부분이 이렇게 상자로 인해 툭 튀어나온 이상한 형태로 방수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이때까지도 주점의 명의는 사실 사망한 송씨로 되어있는 상황이었어요. 매매 계약까지는 했지만 박씨에게 아직 잔금을 다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명의 변경이 되지는 않았던 거죠. 사례와 시신 유기 그 이후 박씨는 명의 변경도 해야 했고 송씨 실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혼란스럽게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단란주점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송씨의 전화기를 켰던 건 박씨였던 거죠. 자기가 마치 송씨의 아들인 것처럼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내가 대신 전화를 했다. 박씨하고 양도 계약을 모두 이행 했으니 주점 사업자 명의를 동거녀인 김씨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송씨의 후배에게 전화를 해서 송씨가 입원해서 연락이 어렵다는 걸 송씨의 후배가 알게끔 만들었죠. 송씨의 생사 여부를 지금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실제로 경찰도 박씨의 이런 행동 때문에 수사 초반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송씨가 색소폰을 연주하면서 밴드 마스터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송씨가 사용하던 악기들도 다 처분했어요. 악기 판도는 자기가 다 개인 용도로 썼고요. 그 어떤 죄책감 양심 전혀 보이질 않죠. 여기까지가 경찰이 수사한 그리고 박씨가 자백한 내용을 정리한 사건의 전말이었어요. 경찰은 동건역 김씨도 취조했는데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고 방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냥 그런 줄 알았다. 박씨가 송씨를 죽이고 나무상자에 넣어서 벽에 유기한 건 몰랐다. 이렇게 범행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송씨는 잔금을 받기로 한 날 이후로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박씨가 동거녀인 김씨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물론 그 누구도 모르게 혼자서 처리했을 수도 있어요. 경찰은 동거녀 김씨를 수상히 여기고 김씨와의 공모 혐의도 조사했는데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이 사건은 박씨의 단독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박씨에게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송씨를 살릴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송씨를 죽이는 걸 선택했고요. 사망자가 오랫동안 운영하고 또 죽기 직전까지 일하고 있었던 주점의 벽에 시신을 유기하는 만행을 저질렀죠. 과연 이 범죄에 상응하는 죄값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박씨의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됩니다. 박씨는 송씨가 먼저 동거녀 김씨를 욕했기 때문에 오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살인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말다툼이 욕설 때문이 아니라 장금을 깎아달라는 박씨의 욕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재판부가 봤던 거죠. 그래서 박씨가 주장하는 송씨의 욕설이 계기가 됐다고 해도 사망한 송씨가 범행을 유발했거나 범행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신을 유기한 것 송씨의 아들인 척 연기했던 것을 문제삼습니다. 범행을 뉘우치고 시신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사망한 송씨를 자신의 이익을 얻는 데 이용한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박씨가 반성이 없다는 걸 재판부도 인정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20년이 구형됐어요. 2013년 6월 27일에 징역 18년이 확정됐고요. 아마도 2030년 정도에 출소할 텐데 그 안에서 제대로 된 반성을 했을까요? 박씨는 시신이 된 나무상자를 벽에 유기하고 나서도 두 달 동안 주점을 정상적으로 영업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콘크리트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거라서 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완전 범죄를 했다고 착각했겠죠. 하지만 이런 범행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시신을 숨기더라도 시신이 부패하면서 생긴 가스의 압력 때문에 벽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이 강한 압력 때문에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이 함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에 작은 크랙만 생겨도 시신 부패하는 냄새가 새어나오거든요. 결국 범행을 들키는 건 시간 문제였다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배신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이게 또 완전 범죄처럼 그려지니까 범죄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시신이 영원히 발견되지 않길 바라져 자신의 죄가 영원히 덮이길 바라는 것처럼요. 하지만 결국 범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범행의 동기가 어떠했든 어떤 이유였든 사람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피해자가 오랜 시간 보내 왔던 장소에 묻어두고 또 본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곳에서 손님을 받으며 자신의 이익을 취했겠죠. 오며 가며 그 튀어나온 벽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